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카오스 링 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캐릭터는 유니크까지 올라가는게 중요하겠지요 근데 유니크는 언제가냐? 와 025에 와 장난 아니네 05에 럭일인데 와 아깝긴 하다 또 유니크 가야되니깐 아깝네 아 아쉽네요 외널 거 돌려 볼게요 아 아깝다 외널은 유니크 돼 있어서 옵션만 띄으면 되거든요 966 욕심이겠죠 9% 안되고 아 딱하면 싹 나올 것 같은데 아 자 핫 힌프 진짜 안 나온다 와아 결국 못 뛰었네 아 아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et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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